승재야, 이걸로 내가 너한테 해줄게 있어. 알았어. 누구야? 어디가? 어? 어디가? 또 미션으로. 나한테 좀 왔어? 뭔데? 로션 발라주기? 뭔데? 어디가 미션 하러 갔다. 거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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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방법이 허용이 가능하대. 방 안에서? 그러니까 방 안에서. 방 안에서 어떻게 해?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? 얼굴 시켜주기다. 그냥 줘봐. 해도 돼? 해도 돼. 그냥 이렇게만? 지워줘도 돼. 좋아하는 사람한테 얼굴에 스킨십이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더라고요. 근데 이런 기회가 또 어딨겠어요.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유나가 이겼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빨리 유나가 원하는 바를 해주고 유나를 우승시켜주는 게 저는 더 제가 원했던 거여서 저는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. 이 정도면? 오케이. 괜찮다고 생각해. 괜찮아? 오케이. 아직 이거 끝난 거 아니지? 어 끝난 거 아니에요. 잠깐만 나를 좀 도와줘. 나 머리 좀 만져도 돼? 어. 나 머리 좀 만져도 돼? 어. 알았어. 나 이렇게 뒤돌아봐. 나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? 게임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되게 다정한 모습이 되게 싫었거든요. 아 싫지. 나 있으면 다른데 데리고 가서 있다. 아이 잠깐 생쇄. 한 번만 더 할게. 알았어. 지금 유나님 미션 다 했는데도 한 번 더 하는 거죠? 다른 분이랑 미션 못 하게. 아이 잠깐 생쇄. 한 번만 더 할게. 알았어. 됐어. 너 할 거야. 잠깐만. 다 했어. 한 번만 더 할게. 잘 갈려. 됐겠지? 똑똑하다. 잘했다. 너무 잘한다. 여기용 하셨네. 너 빨리 여기 앉아봐. 아니 나 앉아줄게. 여기 앉아봐. 아니 나 앉아줄게. 1분 동안 봐. 1분 동안 나랑 봐. 나랑 봐. 무슨 얘기해 빨리 나랑 얘기해. 선생님이 지금. 야. 진짜. 저거를 정혁 씨는 또 볼 거 아니야. 옆에서. 야시지하다. 약간 부끄럽기도 했지만. 좀 설렜던 것 같아. 어? 어? 이거 뭐야? 정혁 씨 봐봐. 어떻게 해. 저 가운데에. 입을 막으면서 갔어? 가. 그냥 가. 어떡해. 신경 쓰이긴 했죠. 못 일겠더라고요. 좀. 긴장해야 되겠구나. 이거 보니까 더 정혁 씨 봐. 더 멋있어 보여. 아 짜증 나. 약간 드라마 같다 이거. 아 나 이거 진짜 못 보겠어. 밥 맛있게 먹었어? 응. 밥 맛있게 먹었어? 밥 맛있게 먹었지. 따뜻하고 여기 약간. 그. 자동차 같다. 자동차에 따뜻한 게. 자동차에 따뜻한 게. 그치만 맡겨. 그치만 맡겨. 나 이거. 이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